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린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진우 유튜버와 인지웅 유튜버,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저는 인지웅 유튜버를 더 믿고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솔직, 담백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진우 유튜버는 변명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유튜브 시청자들도 이진우 유튜버에게 속지 않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고 오늘이 3일째입니다. 무려 구독자가 6천명이나 빠져나갔습니다. 더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인지웅 유튜버는 템퍼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진우 유튜버의 주작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유튜버가 한 연예인을, 한 방송인을 죽게 했습니다. 바로 고 최송봉 군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죽음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진우 유튜버와 그리고 SBS 강경윤 기자, 그리고 스포츠 경영의 이선명 기자가 추측이 됐습니다. 무려 기사가 400개가 넘는 기사가 송출이 되면서 고 최송봉 군은 대국민 사기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취재하겠지만서도 복잡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거를 이진우한테 넘겼는데요. 그 내용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우 유튜버 강경윤 기자, 그리고 스포츠 경영의 이선명 기자, 당신들은 고 최송봉 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한 100만 넘는 유튜버도 자신의 방송으로 한 BJ가 하면 안되는 선택을 하자 한 6개월 정도를 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 출신의 이진우 유튜버는 잠깐 넘어갈 게 아니라 당신은 최소 1년 이상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부터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진우 유튜버 사이버 레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이버 레카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진우 유튜버가 첫 고 최송봉 씨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여기서 우리 최송봉 씨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초리로 5대 맞을 거를 우리 이진우 유튜버로 인해서 전국민 대사기극이 됐습니다. 그 기사가 그 내용이 2021년 10월 7일 이진우 유튜버 이름으로 기사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무려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진우 최송봉을 검색했을 때 무려 25페이지에 달합니다. 기사 1페이지당 15개 언론사 기사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뭡니까? 거의 400여 개 가까운 기사가 우리 이진우 이름으로 해서 우리 최송봉 씨의 죽음에 이르게 한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진우 유튜버 이름이 들어간 거입니다. 안 들어가고 최송봉 씨에 대한 공격형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진우 유튜버 영상을 보고 또 여러 기자들이 쓴 거를 보고 올라온 기사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진우 유튜버의 영상을 최송봉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조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고 최송봉 씨의 마지막 자리를 제가 참석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미안함인지 우리 많은 기사들이 우리 최송봉 씨에 두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한 유튜버의 기사를 확인도 안 해보고 취재 없이 올린 기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몇몇 기자들이 이진우 유튜버가 이 고 최송봉 씨를 다루면서 유튜브로서 성장을 해왔다고 기사를 올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0월 7일 낮 첫 기사가 나왔습니다. 뒤통룡 이진우 대장암 3기라며 돈 받은 가수 최송봉 공격. 이진우 최송봉 거짓 암투병 의혹 항암치료 부작용. 이진우 거짓 암투병 의혹 제기에 최송봉 황당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송봉 씨가 대국민적인 사기극을 한 누구를 예로 들 수는 없지만서도 그 정도의 인물일까요? 무려 이진우 최송봉 이름을 검색하면요. 25페이지에 달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당 15개의 기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개 정도의 기사가 노출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최송봉 군이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 하고 방송 중에 또 그 내용을 전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1년 10월 8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데요. 물론 이러한 내용을 피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는요. 이진우 유튜버가 영상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과감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진우 유튜버뿐만 아니라 강경윤 기자도 여기에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강경윤 기자의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취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진우 유튜버는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감 없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애의 대통령 이진우 이것도 수정했습니다. 제가 처음 읽은 글에서는 사과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한 부분으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혹 수정하기 전에 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제보 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최종봉 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오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종봉 씨는 지난 20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저는 고인의 소식을 접하고 그간 올렸던 취재 영상 5건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비공개로 돌린 이유는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용상의 오류 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내용상의 오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이거는 이진우 유튜버가 스스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진우 유튜버가 이 영상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250개가 넘는 기사는 이진우 유튜버 어떻게 내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인은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의 암투병을 통해 10억 원 크라운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종봉 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투병 중에도 술과 떡볶이 섭취, 여성과의 데이트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더욱이 고인이 잇고 있던 병원봉 역시 직접 인터넷을 구매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짓 암투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종봉 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봉 씨와의 녹취는 최종봉 씨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봉 씨가 이 녹취는 절대로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에 부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녹취록을 그냥 내보냈기 때문에 최종봉 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발단을 제공한 게 아닌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봉 씨는 한 언론사에 본인의 진단서를 공개했고 저를 향한 엄청난 비난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직 의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해당 진단서를 확인해봤고 해당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봉 씨가 거짓 암투병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보통 상대방이 상대국의 적장이라고 하더라도 죽게 되면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진우 유튜버는 여기에서 예의를 차리기보다는 최종봉 씨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바빴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봉 씨가 거짓 암투병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최종봉 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추가로 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해당 진단서가 허위로 만들어진 가짜 진단서라는 것을 해당 병원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취재해 공개했습니다. 그제서야 최종봉 씨는 본인이 가짜 암투병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됐습니다. 이거는 자랑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진우 유튜버가 올린 영상으로 인해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취재해 나간 겁니다. 혹 여기에 강경훈 기자도 관련된 게 아닌가 한번 SBS 궁금한 이야기 Y와 강경훈 기자 이진우 유튜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후원금이었습니다. 최종봉 씨가 진행했던 10억 원의 크라우디 펀딩을 제외하고도 그는 다수의 팬들에게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고인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주는 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종봉 씨의 거짓 암투병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충격을 금지 못했습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후원금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최종봉 씨에게 좋은 마음으로 후원을 했던 다수의 팬들은 그를 상대로 집단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최종봉 씨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취재하고 올린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훌륭한 재능을 가졌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감는다면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인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고인에 대한 미안함 보다는요.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냐 추궁화 문장입니다. 과연 이진우 유튜브가 이렇게 추궁화할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취재 과정에서 최종봉 씨의 성장 과정과 후원금 유형에 대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종봉 씨가 거짓 암투병을 인정한 이후 관련 내용을 모두 덮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관련 내용을 다루는 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이진우 유튜버 이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며 책임을 제게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종봉 씨가 거짓 암투병을 통해 거액을 모금했다는 내용이 중대한 범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망자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행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진우 유튜버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 최종봉 씨를 이용해서 유명 유튜브로 뜬 계기가 이분들을 감히 욕할 수 있습니까? 이진우 유튜버 양심이 있다면 한번 고개 숙이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망자가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말하는 바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에 대한 예우천에서 해당 내용이 기사되지 않도록 언론사 관계자나 기자분들에게 강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진우 유튜버 예전에 강경윤 기자랑 이선명 기자랑 여러 기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꼭 기자들이 당신의 영상을 베껴 쓴 것처럼 얘기하네요. 어쩌면 문장이 하나같이 똑같을까요?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자들이 베꼈겠죠. 그런데 이진우 유튜버 이선명 기자가 당신한테 보고했잖아. 내가 자살한다고 협박해서 기사를 내용을 수정했다며 이거 당신의 주작이야. 그리고 강경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당신에게 줬던데 그건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댓글이 270개나 달려있는데 전부 이진우 유튜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진우 유튜버의 공격으로 당신의 자녀나 당신의 주위에 이런 일이 있다라면 그때도 이진우 유튜버를 응원하겠습니까? 그래도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진우 유튜버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보냈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은 기자를 가장한 사이버래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진우 씨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진우 유튜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송봉 씨 죽음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정말로 미안하다면 이 커뮤니티도 내리길 바랍니다. 당신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튜브 놀이는 어디까지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유튜버 다음주 정성스럽게 쓴 고소장 제출할 테니까 한번 받고 정신 차려보시기 바랍니다.